교류, 삼상전기, 이 사인값 3개의 합은 항상 0이 됩니다. 제가 만든 교류발전기로 220V 전구를 켜고 있습니다. 행운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럭키세븐입니다. 오늘은 교류에 대해서 조금 심도있게 탐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상용전원으로 사용하는 220V AC는 그 이름에 붙어있는 AC에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Alternating Current 즉 교류입니다. 교류, 교대로 흐른다. 뭐가 교대로 흐를까요? 전류가 앞뒤로 왔다갔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는 그 근원부터 따지자면 발전소에서 발전기를 돌려서 얻어진 전기이기 때문입니다. 돌린다고 했습니다. 발전기를 상상해봅시다. 발전기에는 이렇게 코일이 설치되어 있고 코일 속에 자석이 회전을 합니다. 발전기 종류에 따라서는 구조가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자석이 고정자이고 코일이 회전자일 수도 있지만 어차피 상대적인 것이므로 뭐가 회전자이고 뭐가 고정자이냐라는 것은 지금 여기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아무튼 코일을 고정자로 놓고 자석 즉 계좌를 회전자로 놓고 이렇게 돌려보면 코일과 쇠교하는 자기장의 방향이 끊임없이 바뀝니다. 자 이 계좌를 1초에 60바퀴를 돌리면 이 코일에 흐르는 전류도 1초에 60번을 왕복하며 끊임없이 변화하게 됩니다. 편도만 세면은 120번이 되겠죠.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렇게 발전소에서 만들어지는 전기는 주로 삼상전기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기는 단상전기이기 때문에 삼상전기를 직접 보거나 사용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삼상전기의 특징에 대해서 충분한 경험적인 견해를 갖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삼상발전기를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자 코일을 이렇게 120도 간격으로 배치를 해놓고 중앙에서 계좌를 돌릴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것 한 가지 더 전제를 하고 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코일은 서로 관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무 관련이 없다면 그야말로 플로팅 상태인 거죠. 먼저 건전지 세 개를 예로 들어봅시다. 건전지가 세 개가 있는데 이들이 아무런 연결을 갖지 않는다면 각각의 전극 간에는 전위차가 없습니다. 전위차이라는 것은 어떤 공통된 혹은 연결된 기준을 갖고 있을 때에 성립하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자 건전지가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여기 플러스와 여기 플러스 간에 전위차라는 것이 없습니다. 없다는 것은 0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0이라는 전위차도 뭔가 있는 것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0이라는 값조차 없는 정말로 값이 없는 그냥 무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기 플러스와 여기 마이너스를 전위차를 잰다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기준을 같게 놓으면 여기를 공통의 기준으로 놓으면 그제서야 비로소 자 이번에는 플러스와 플러스 간에 전위차가 있기는 있는데 그 값이 0입니다. 왜냐하면 이 건전지의 양극의 전위도 1.5V 그 다음에 이 건전지의 양극의 전위도 1.5V로서 서로 같기 때문에 전위차이는 0V가 되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두 건전지를 직렬로 쌓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를 기준으로 놓고 이쪽 전극을 재면 1.5V 같은 기준에서 이쪽 전극은 마이너스 1.5V 이렇게 전위를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기준을 이쪽으로 옮기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가 기준이면 이쪽 전극이 1.5V 그리고 이쪽 전극은 3V가 되죠. 자 이번에는 이쪽을 기준으로 합시다. 그러면 여기에 전위는 마이너스 1.5V 그 다음에 이곳의 전위는 마이너스 3V입니다. 자 어찌 됐든 자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전위라는 것은 다분히 상대적이 됩니다. 이제 다시 삼상 발전기로 돌아와 보죠. 발전기 코일의 3개를 한쪽 전극을 동일 기준에 놓고 나머지 전극에서 발생하는 전압을 상상을 해봅시다. 자석의 N극이 이 코일에 가장 가까울 때 즉 가장 많은 자기력 선속이 이 코일 속을 통과할 때 가장 큰 기전력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이 순간에는 이 코일이 양의 방향으로 피크 전압이 됩니다. 자 이때 나머지 두 코일과 자석의 S극과의 간격은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런데 극성이 S극에 가까우니까 전위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자석을 조금 회전시켜 보겠습니다. 편의상 코일의 이름도 붙이겠습니다. 자 이 코일은 R 그 다음에 여기는 S 여기는 T 라고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그리고 자석을 왼쪽으로 돌려 볼게요. 자석이 움직이면서 S극이 T 코일과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는 T 코일의 전위가 음의 방향으로 피크를 치겠죠. 그리고 R과 S의 전위는 같습니다. 다만 변하는 기울기는 정확하게 반대이죠. 자 이 부분을 헷갈리면 안됩니다. 현재 값 순시 전압은 동일하지만 전압이 변하고 있는 방향은 반대입니다. R 코일의 전압은 떨어지고 있고 S 코일의 전압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석이 조금 더 돌아서 이번에 N극이 S 코일과 가장 가까운 순간이 되면 S 코일이 양의 방향으로 피크 전압을 칩니다. 자 이때 R 코일과 T 코일의 순시 전압은 같은 크기의 음전압을 갖겠죠. 다시 자석을 조금 더 돌려보겠습니다. 자 T 코일이 전위가 상승하는 것은 아까 본 것처럼 이제는 쉽게 예측이 될 것이고 자 이번에는 계속해서 S 코일에 주목을 해봅시다. 자석의 N극이 S 코일을 떠나고 있습니다. 아직 T 코일에 도달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만큼 돌아서 S 코일과 N극의 간격 그리고 S 코일과 자석의 S 극의 간격이 똑같습니다. 평형점이죠. 요 순간에는 S 코일의 전위가 0V가 되겠죠. 그리고 이때 T 코일과 N극의 간격 그리고 R 코일과 S 극의 간격이 같습니다. 즉 발생하는 전압의 절대값은 같은데 극성은 반대이겠죠. T 코일의 T 코일의 전압은 양이고 R 코일의 전압은 금입니다. 자 이제 이것을 연속적으로 계속 돌린다면 각각의 코일의 전극에서 나오는 전압은 이와 같이 120도의 위상각 차이를 갖는 사인 곡선이 됩니다. 이 사인 곡선 3개를 겹쳐놓고 관찰을 한번 해봅시다. 자 지금까지 전압을 이야기했는데 이번에는 전류 관점으로 생각의 포인트를 옮겨 보겠습니다. 코일의 전극에서 나온 전류가 부하를 거친 다음 기준점으로 돌아와야겠죠. 자 이때 기준점으로 돌아오는 전류의 양은 사용된 부하가 순수하게 저항성 부하인 경우를 가정했을 때 그 위상이 전압의 위상과 동일합니다. 만약에 용량성 또는 유도성 리액턴스를 갖는 부하였다면 전압과 전류의 위상이 어긋나게 되겠지만 지금 생각하기 쉽도록 저항성 부하만 걸려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R코일의 전압이 피크일 때 R코일에서 나와 중성점으로 기준점으로 되돌아오는 전류의 크기도 이때가 최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잘 생각을 해야 될 게 이 기준점의 전위는 기준에 놓았기 때문에 현재 0이라고 보고 이때 S코일과 T코일의 전위는 얼마였죠? 자 정확한 값은 아까 그려놓은 그래프를 보면 알겠지만 머릿속으로 상상을 할 때 그 값의 크기는 정확하게 얼마다라는 것은 몰라도 적어도 음전위를 갖는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류는 어디로 흘러갈까요? 여기 기준전위보다 더 낮은 전위가 있습니다. 당연히 전류는 전위가 더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이쪽으로도 흘러가고 저쪽으로도 흘러갑니다. 공교롭게도 전위가 똑같네요. 그러면 양갈래길에서 흩어지는 각각의 전류의 양도 같습니다. 중성점을 기준해 놓고 전류의 방향을 보면 R코일에서 나온 전류는 중성점으로 들어오는 모양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S코일과 T코일로 빠져나가는 전류의 모양을 보면 제가 이미 말을 해버렸네요. 빠져나가는 모양을 하고 있죠. 그래서 부호로 나타내면 R코일에서 비롯된 전류는 양 그 다음에 S코일과 T코일로 빠져나가는 전류는 음 으로써 역시 아까 전압의 위상과 같은 모양새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사용된 부하의 저항치에 따라서 계산된 값의 크기는 다를지 연정 위상과 모양이 아까 삼상전압 그래프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러므로 이 삼상 사인 곡선 3개를 가지고 중성점 전류가 얼마냐 또 손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정말 공교롭게 어느 순간을 계산을 해봐도 R이 피크인 경우 사인 곡선 이니까 이 값을 전압이나 전류나 정규화를 했다고 칩시다. 사인 곡선을 정규화를 했으니까 피크 값은 1이죠. 여기가 피크가 1일 때 S와 T 곡선의 값은 얼마입니까? 각각 마이너스 0.5 입니다. 그래서 1 더하기 마이너스 0.5 더하기 마이너스 0.5 했더니 어라 값이 0이네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S가 피크일 때도 마찬가지 이고 T가 피크일 때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렇다고 꼭 어느 한쪽 호일이 피크일 때만 이르냐 그렇지도 않아요. 모든 순간에 대해서 이 사인값 3개의 합은 항상 0이 됩니다. 아마도 다른 영상에서 이런 표현을 많이 보신 분들이 계실 줄로 압니다. 벡터의 합으로 계산해서 중성점의 전의가 0이다.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놓고 생각을 하든 그 다음에 이 각각을 벡터로 놓고 생각을 하든 좋습니다. 이 중성점의 전의는 항상 0이 되고 여기서 선을 길게 길게 뽑아서 멀리 떨어진 부하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중성선으로 흐르는 중성점과 중성점을 이은 이 선에 흐르는 전류 이 중성선에 흐르는 전류 이 또한 0이 됩니다. 자 이때 굉장히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3개의 각각의 상에 물려있는 부하의 크기가 동일해야 됩니다. 자 아까 순수 저항성 부하라는 전제조건 외에 한가지 전제가 더 생겼죠. 크기가 정확하게 동일한 부하여야 합니다. 각각의 부하간에 불균형 편차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금이라도 편차가 생긴다면 이 중성점에 흐르는 전류는 0이 아니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실제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느 건물의 수전부에 있는 분전함 입니다. 메인이 삼상 사선식으로 들어오고 있고 이제 각 층으로 혹은 각 세대로 가는 분기를 보시면 자 이 삼상전기를 단상으로 공급을 하는데 골고루 나누어서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것은 있을 수 없고 이상적인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부하 불균형을 완전히 제로로 만들 수는 없지만 가능한은 골고루 나누어주고 각 세대에서 사용하는 전력량이 비슷비슷하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나누어주면 R상에 걸린 부하 S상에 걸린 부하 T상에 걸린 부하가 서로 비슷하다 라는 가정을 놓고 이렇게 분배를 해주는 것입니다. 기대한 바와 같이 불균형이 거의 없다고 가정을 하면 이때 N선에 흐르는 전류는 매우 작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이 지금 보시는 곳의 N선은 온전히 갖추어진 삼상 라인에서 N선입니다. 되돌아온 전류가 나머지 다른 분기로 빠져나갈 기회를 얻은 이후에 보이는 N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지금 이상적으로 생각하면 흐르지 않는다. 이고 현실을 감안하면 적게 흐른다. RST 세 군데에 비해서 굉장히 적게 흐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신주에 매달려 있는 전선도 보시면 RST 세 가닥은 굉장히 굵은 전선을 쓰고 있고 그에 비해 중성선은 상대적으로 가늘은 전선을 씁니다. 왜냐하면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기 때문에 굵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다른 영상에서 다른 거 다 있더라도 이것만 꼭 기억해 달라고 말씀드린 거 있죠. 전압이 높을수록 절연을 신경 써야 되고 전류가 클수록 전선의 굵기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중성선이 가늘은 이유는 전류가 적게 흐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쓰는 전기는 단상전기입니다. 이때는 사정이 달라요. 전기 관련 영상을 이렇게 보시다 보면 방금 드렸던 설명과 같이 중성선에는 전류가 안 흐른다 혹은 전류가 영에 가깝다 라는 것을 보셨을 때 혼동이 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아까 분전반 그림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류가 흐르지 않는 중성선 N선은 각 분기에서 되돌아 나온 전류가 다른 분기로 빠져나간 이후 지점에서의 N선을 말합니다. 그런데 각각의 분기만 놓고 보게 되면 들어가는 전류와 되돌아 나오는 전류는 당연히 같습니다. 흐르는 길을 따져봅시다. 이렇게 흘러나간 전류가 이렇게 되돌아올 때 자 요 길목 자 좋습니다. 길목 길목이라는 표현이 적당하겠네요. 이 길목까지는 전류가 흐른다구요. 동일한 전류가 흐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메인의 N선으로 갈 때 어느 길목을 택하겠느냐 이겁니다. 자 이 메인에 합류하는 다른 N선들 보십시오. 분기마다 N선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자 이 N선에 들어오는 되돌아오는 전류의 방향과 크기가 자 그 근원이 다르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R선에서 나온 분기도 있고 S선에서 나온 분기도 있고 T선에서 나온 분기도 있습니다. 이상적인 경우를 놓고 봤을 때 그 전압의 위상이나 전류의 위상이 같을 거라고 했죠. 그러면 그게 다 여기서 다시 더해진다고 해보십시오. 제가 아까 더셈으로 표현을 했잖아요. 쌍인 곡선 3개에서 그 어느 순간에 각각의 값을 다 더하며 항상 0이 된다고 했죠. 자 이 돌아나온 N선들이 여기서 만나잖아요. 만난다는 것은 뭡니까? 서로서로 보탠다. 서로서로 합류한다. 서로서로 더한다. 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했더니 값이 0이었죠.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도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 다시 길목을 놓고 생각해봅시다. 요렇게 돌아온 전류가 요렇게 돌아온 전류가 네 이 굵은 메인 이쪽 말고 다른 분기 다른 분기에 있는 N선 저쪽으로 되돌아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렇게 요렇게 합쳐지고 합쳐지고 오묘하게 절묘하게 비비고 돌리고 꼬였더니 0이 되는 겁니다. 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소 반복되는 느낌이 있더라도 또 이거 한번 다시 얘기해보겠습니다. 자 가정의 콘센트 환경으로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면 자 이때는 중성선에 전류가 흐릅니다. 분명히 흐릅니다. 상선 즉 활선에서 나와서 부하를 작동시킨 전류는 N선으로 되돌아가야 됩니다. N선에 전류가 안 흐른다고 생각을 해버리면 이 전류는 어디로 갑니까?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다는 말은 전류가 못 흐른다. 즉 막혔다는 뜻이죠. 그래서는 부하가 작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막히지 않았습니다. 흘러나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혼동하기 쉬운 게 비록 전류는 흐르더라도 그 전위 전위는 중성선의 경우에 0V 이고요. 활선의 전위가 플러스 311V에서 마이너스 311V까지 사인곡선을 그리며 오르락내리락 반복을 합니다. 자 311V라는 것은 피크값일 때의 이야기이고요. 교류전압의 시료값은 제곱평균 제곱근 값을 취합니다. 311을 루트2로 나누면 220이 됩니다. 함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전류의 방향은 활선이 양일 때 활선에서 중성선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고 활선이 음전압이 되면 중성선에서 활선 쪽으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자 논리적으로 이치상으로 개념적으로 너무 당연한 내용이긴 한데 좀 더 피부에 와닿게 알고 싶다. 혹은 직접 내가 작동하는 뭔가를 만들어서 보고 싶다. 좋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준비했습니다. 이제서야 나오네요. 만들어서 확인하는 발전기 자 고찰을 하고 관찰을 하고 뭔가 내가 알아질 때까지 이거를 계속 확인하면서 돌리고 싶은데 그러자면 천천히 돌려야 하는데 여기에 아이러니가 있죠. 발전기를 천천히 돌리면 충분한 기전력이 생기지를 못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꼼수를 취할 거냐 하면 원래 이 기전력이 코일에서 생겨야 하지만 느리게 돌려서는 코일에서 기전력을 만들어내지를 못하니까 처음부터 기전력이 있는 무언가로 이 코일을 바꿔치기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발전기랑은 다르게 코일이 회전자인데 어차피 상대적임으로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전력이 있는 건전지로 이거를 대체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회전할 때마다 극상은 플러스 마이너스 반대로 왔다리 갔다리 바뀌지만 아무리 천천히 돌려도 기전력이 유지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관찰하기가 아주 좋아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플로팅 상태일 때는 오로지 두 단자 간에서만 전위차라는 개념이 성립을 합니다만 어느 한쪽 단자만을 놓고 너의 전위가 뭐냐 라고 절대로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한 지점의 전위의 개념은 기준이 있을 때 성립을 하는 것인데 지금 이 발전기는 플로팅 상태입니다. 기준 없이 허공에 떠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 지점의 전위가 얼마냐 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전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쪽 전극을 접지를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기준이 분명해집니다. 이쪽 전극이 항상 0V 전위를 갖기 때문에 이 순간에 저쪽 전극의 전위는 1.5V입니다. 자 이게 회전을 해서 뒤집히면 자 이번에는 여기가 기준이죠. 저쪽 전극의 전위는 마이너스 1.5V입니다. 자 플러스 1.5V와 마이너스 1.5V의 전위를 오락가락하는 교류 발전기가 되었습니다. 자 만든다고 해놓고는 계속 그래픽만 보여드리니까는 뭐냐 싶으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진짜 발전기입니다. 만드느라 애 좀 먹었습니다. 그래도 가치가 있을 겁니다. 이거를 돌려야 되니까 중심축에 뭔가가 걸리적거리면 안 돼서 건전지를 두 개를 쓸 건데 자 이왕 하는 김에 1.5V 약한 거 말고 좀 센 걸로 합시다. 9V 건전지 두 개를 이어서 18V 기전력을 만들었습니다. 요거를 돌릴 거예요. 돌리는데 자 1초에 60번을 교반 하려면 3600RPM 이라는 무시무시한 속도로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고 안전을 위해서 꼼수가 또 뭐가 있냐면 요 극을 여러 개 배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 바퀴 돌 때 이 교반하는 극 그래서 적게 돌리고도 많이 교반하는 요런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요렇게 전극을 배치해서 손으로 돌리기 힘드니까 선풍기에 힘을 조금 빌리겠습니다. 선풍기에 장착을 하고 이렇게 돌리면 자 비록 지금은 제가 따로 접지를 시키지는 못했지만 접지가 안 돼 있으면 한 지점의 전이가 얼마냐의 개념은 성립을 못하지만 두 단자 간의 전이차 부하라는 것은 여전히 유효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 선을 뽑아내면 플러스 18V와 마이너스 18V가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는 그런 교류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이걸로 실제 부하를 작동시키는 것 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전구 있죠 요거 LED 전구 저번에 고장난거 수리하려다가 톡 떨어뜨렸더니 저절로 고쳐졌던 그 전구입니다. 220V니까 18V 교류로 트랜스포머에 집어넣겠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은 교류이기 때문에 트랜스포머로 승합을 할 수 있습니다. 12대 220V의 변압비를 갖는 요 트랜스포머에다가 제가 만든 교류 발전기의 출력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반대쪽에서 220V가 나오겠죠. 자 이렇게 돌리면 우와 박수 지금 막 좌하도치에 빠질라 그럽니다. 제가 만든 교류 발전기로 220V 전구를 켜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요 장면에서 한 순간을 잘라가지고 조금만 더 고차를 해보고 오늘의 영상을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 순간을 봅시다. 요 순간 요 순간에 여기서 나오는 전류를 보자구요. 자 요 때는 여기가 플러스니까 여기서 전류가 이렇게 나와서 부하를 거치고 여기로 되돌아오겠죠. 뭐 이왕이니까 자기장의 방향도 생각해볼까요. 자 앙페르의 오른손 법칙을 여기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앙페르 법칙 개인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굉장히 직관적이고 헷갈리지도 않아 플레밍 법칙은 뭐 어떨 때는 왼손 법칙 어떨 때는 오른손 법칙 헷갈려요. 배워도 자주 안 쓰면 헷갈립니다. 매일 쓰시는 분들이야 잘 쓰시겠지만 어쩌다 한번 쓰려고 그러면 헷갈려요. 앙페르 법칙은 항상 오른손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나타낼 수 있죠. 코일일 때와 직선 전류일 때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오른손 하나만 거머쥐면 모든게 해결됩니다. 너무 좋아요. 자 전류의 방향을 엄지손가락으로 가리키면 자 이 도선 주위에 발생하는 자기장은 나머지 손가락들이 감아도는 이 방향입니다. 자 이 방향으로 자기장이 발생을 합니다. 되돌아 나갈 때는 전류의 방향이 이쪽이니까 손을 이렇게 거머쥐면 자기장이 이 방향이 되죠. 그래서 이 두 선 간에 지나가는 자기장은 서로 상쇄가 돼서 없습니다. 그래서 직류든 교류든 클램프 미터로 전류를 측정할 때는 한 선만 걸어야 돼요. 두 선을 같이 걸게 되면 들어가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과 되돌아 나오는 전류에 의해 발생하는 자기장의 방향이 서로 반대이고 크기가 같아서 상쇄되어 없어지기 때문에 측정을 못하는 것입니다. 자 발전기기가 조금 더 돌아서 극성이 반대가 되면 이때는 전류가 이렇게 흐릅니다.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자기장의 방향도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아까랑은 반대지만 포괄적인 양상은 뭐 다를 게 있습니까? 들어가는 전류 나오는 전류 서로 반대 자기장은 상쇄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매 순간 교대로 계속해서 바뀌는 것을 상상을 하시면 그게 바로 우리가 사용하는 상용전원 교류의 모양새가 되는 것입니다. 자 비록 제 실험에서는 이 발전기를 따로 접지시켜서 까지는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접지를 한다고 해서 실험의 내용이나 결과가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단지 이 발전기에 확실한 기준이 생겼다 더 이상 플로트되지 않게 된다는 점만이 다를 뿐입니다. 접지에 연결한다고 해서 이 실험 과정에서 접지 쪽으로 전류가 흘러나가는 것도 아니고요. 단순히 한쪽 전극의 전위만 0으로 붙들어 두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왕에 접지역이 나왔으니까 자 요거까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래돼서 어느 영상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또 이 전기 전압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를 어디에 비유를 했었냐 하면 손오공의 그 여의봉 있죠. 손오공이 여의봉을 무기로도 사용하잖아요. 적들을 무찌르고 혼내주고 후두를 패는데 이 여의봉을 사용하는데 여의봉 맞으면 나가 떨어지죠.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 여의봉이 제멋대로 커졌다 작아졌다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계속 반복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가까이 갈 수 있겠습니까? 만질 수 있겠습니까? 택도 없죠. 못 만집니다. 왜? 괜히 근처에 갔다가 괜히 손댔다가 얻어맞을까봐 못 건드립니다. 자 그런데 요 놈의 한쪽 끝을 땅이나 아니면 벽이나 바닥이나 뭐가 됐든 절대 움직이지 않는 단단한 요지부동한 무언가에 딱 고정시켰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 만질 수 있습니까? 네 만질 수 있어요. 어디 만지면 됩니까? 고정된 쪽 비록 여전히 이 여의봉이 무서운 기세로 커졌다 작아졌다 늘었다 줄었다 하고 있지만 적어도 고정된 요 부분은 만질 수 있어요. 만져도 내가 얻어맞거나 다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접지된 교류전원 즉 상선과 중성선으로 되어 있는 교류전원의 아주 찰떡 궁합인 비유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전에 댓글로만 썼던 내용인데 이번에 영상미를 가미해서 그래픽으로 또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제 실행에 옮겼던 것이 전에 그 중성선을 맨손으로 만졌던 실험이 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따라 하지는 마십시오. 개념적으로 이 순간이 안전한 것은 맞지만 하다보면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하면 다칩니다. 어쨌든 이 중성선을 만져도 얻어맞지 않는 이유 바로 바닥에 고정된 여의봉과 마찬가지로 0전위에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전위도 0볼트 중성선의 전위도 0볼트 그러므로 만졌을 때 상호간의 전위 차이가 0볼트입니다. 혹은 아주 작습니다. 수볼트 이내입니다. 그래서 감전의 상해를 입지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 전류가 흐르고 있는 도중에라도 말이죠. 자 모쪼록 교류 전기에 대해서 가졌던 궁금한 점이나 오해나 그런 것들이 이번 영상을 계기로 많은 부분 해소가 되고 또 이해가 되고 또 나아가서 어떤 통찰력을 가지게 되셨다면 더 할 나위 없이 기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또 더 흥미롭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행운을 빌어요. 안녕히 계세요. 아멘